안녕하세요. 저는 토마토 토익으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토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무작정 토익을 한번 봤었어요. 그때가 사실 300점대였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주변에 조언도 많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어플 같은 것도 깔아서 해보고 근데 사실 300점대니까 학원을 다니자면 실력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플이나 문제집을 사서 해보기도 하고 친구들이 추천받는 그런 인강도 사실 들어봤거든요. 다른 한 친구가 기초를 좀 해야 된다. 토익은 기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기초를 좀 잡아주는 인강을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마토 토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이 없는 상태인데 인강을 들어도 괜찮을까 걱정은 사실 처음에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시작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 속도에 맞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더라고요. 기초가 다져지니까 성적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0점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300점대인 저도 이렇게 성적이 기초를 쌓으니까 올랐으니까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토익 점수를 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토마토 토익도 화이팅!